치마! 이민아 치마 입었어 치마! 너희들 혹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아? 어. 바로 노래 한 소절 듣고 제목 맞추기야. 심지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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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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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 들었지? 따라서 시작하는 게 카라다래랑 차연 문화 노래 두 개야. 장이다 장이야. 짰단 얘기를 우리 창수 피디한테까지도 들었어. 그 정도로 난 잘 맞추지. 자 한 명씩 덤벼 내가 1대8로 할게. 맨 마지막에. 1대8로. 차근혜 수근이도 코디션 좋아. 오케이. 장난 아니야. 약한 사람 먼저 해야 돼. 용화 모를 거 같은데. 쌈장? 몰라. 레츠고. 점점 문제. 정답! 트와이스 티티. 아 맨 처음 땅 나무 해. 나무 해. 와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 이거. 아니 자. 야 이게 이게 뭐야? 와. 말이 안 된다 이거. 아니 이러니까 와. 신신해도 오해하시는 거야. 그게 이익이 없었을 거 아니야 이거? 자 이제 해봐 봐. 잠깐만 있어봐. 네 강진과 라이브를 수근이 있는데 수근이는 알아서 몰랐어. 내가 요즘 노래 잘 못봤어. 내가 요즘 노래를 모르지. 야 이러니까 오해 받을 만하네. 자 다음. 자 다음. 나도 못해. 드래곤 플라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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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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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클 아니야. 핑클 맞는데? 아니야 핑클 아니야. 맞아. 핑클 맞아. 내가 남자친구에게 98년도 노네. 정답. 난 저 혼자 샀어. 정답. 원한다면 너는 은은 너에게 줄게. 와 난 변진섭의 노란 줄 알았어. 이게. 이게 한 소절이 아니라 첫 음 듣기에. 근데 이거 지금 거 앞에 변진섭 선배의 노라랑 똑같다? 노란. 근데 이. 좀 하이이었어 이게 또.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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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친구 노래 오늘부터 우리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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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컷. 힘이야. 근데 너. 아니 근데 요즘 노래는 내한테 안 되네. 그치. 나. 어 우리 또 장난 아니지 형. 파이팅. 다 먼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 2000년도 노래 대시, 가발 쓰고 나온 뮤직비디오에서. 정답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갑니다. 정답!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위아드 피쳐 정답! 우와! 빰빰빰빰빰빰빰빰 위아드 피쳐 정답! 우와! 야 이거 어떻게만 쓰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만 쓰는 거야? 어? 아니, 그거보다 빨라. 그, 공에 검색하는 거보다 빨라. 꿈틀대는 새로운 새 슈퍽, 슈퍽! 김희야, 치마 입었어, 치마! 찌푸가 볼 때 이거 포탈하고 히쳐리라고 붙으면 누가 이기니? 히쳐리가, 아니 히미가 이겨. 이거보다 빨라. 포탈 검색보다 빠르대. 이거보다 빨라. 앱으로 검색하는 거보다 더 빨라. 그럼 이거 슈퍼 컴퓨터인데? 아니, 머릿속에 수백 곡 중에 어떻게 그게 0. 몇 천만이 톡 나오니 너는? 그러게. 다음 곡입니다. 야 이거 진짜 미스테리다. 정답! 정답! 소년생의 소원을 말해봐. 2009년도 노래소. 와, 이게 말이네? 이거 빨간 구두 아가씨 아니야? 춤 또 왜요? 이거 맞나? 이거 맞나? 너는 그대 속 너는 이뤄주고 싶어. 이 노래의 시원을 말해봐. 오케이, 다음 컴온! 렛츠 고, 빰! 신빙지에 끼었으면 되겠다. 완전 옛날 걸로 가야 돼, 수분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수분, 수분이 형 너무 세. 진짜 어렵다 이거. 이거 나아갈 것 같아. 이런 패턴으로 시작하는 게 이게 마드와 애들 안 알아야 되고. 근데 그건 빵이 아니야. 서태지 쪽, 서태지 쪽인 것 같아. 아니요, 서태지와 애들은 아닌 것 같아. 내보내두세요. 내보내세요. 주얼리 노래다! 맞아, 주얼리 노래. 주의누쳐봐 털기 춤 슈퍼스타. 예이! 아니, 맞아, 맞아. 저 노래는 어떻게 했었고, 아니예요? 자, 털기 춤 영철이 형과! 자, 털기 막 터면 돼. 시, 시, 시작! 영철이 형. 야, 우리 고범생. 우리 신났는데, 역상에서? 아니, 이거 너무 재밌는 거 할 때 문제가 같은 게 아닌데. 자, 다음. 다음. 사장훈 파이팅! 만만치 않아. 옛날 노래 하면 만만치 않아. 밤이 둘이... 내일 돌아다닌다 카던데. 아까도 날 들렸다. 해반의 장미. 엄정화.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침착! 오, 이거 잔다! 와! 진짜? 맞아. 마지막으로. 벌써 썼어. 1대1이야. 1대1이야? 야, 원래 어깨를 춤기 되잖아. 야, 그럼 끝난 거야? 난 죽었어. 당황했어 나도. 자, 결승전. 이게 나아. 자, 마지막 서장훈. 결승전. 정답! 설마. 아, 이거 끝이야 이거. 아, 이거 끝이야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몰라. 몰라.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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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아! 이게 리믹스 버전으로만 알고 있어. 비 레인이 지금 2008년도 노래. 왜냐면 리믹스 버전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 안 하는데 무대를 리믹스 버전으로만 했었거든. 우와. 그치? 야, 우리 방송은. 샤라포이. 나 그런 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이제 네가 한 문제만 더 맞히면 네가 올킬이야. 오케이. 아, 진짜 힘이. 아, 정말. 힘이 버클리움 대가겠다. 아, 이게 리믹. 야, 용만이 형 아들도 같은데 너도 하나. 리믹스 버전으로만 알고 있어. 자. 한국 가요. 케이팝과. 아, 저기. 시스타.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브레이브 사운드는 많은데. 아니, 손담빔. 아, 내가 지금. 미쳤어. 정답. 아, 됐다. 야, 그러면. 2등이, 2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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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형 나갔잖아. 어, 차원아. 이거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차원아. 차원아. 근데 어깨. 어깨. 차원아, 차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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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이언트 실천시입니다. 아, 진짜. 형만 할 수 있는 거였다. 그 이상이야. 동점의 문제. 마지막인데. 정답 B. 땡디는 UP. 1, 2, 3, 4, 5, 6, 7. 베이비 리슨. 오늘도 똑같던데. 뿌옇뿌옇. 왜 내게만, 내게만. 자꾸 도망가. 아니, 이거 어떻게 해. 너 어떻게 나의 배운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못해. 이걸 듣고 안단 말이야? 내 모습에 황금 안 많았어. 또 이상한 소리 지마. 또 이상한 소리 지마. 또 이상한 소리 지마. 이거 나. 애태우지니마. 애태우지니마.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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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글도 안 사귈 거 아니야. 혼자 계속 이기는. 야 그러면 마지막 이거 나고 해야 Uh! 오늘도 여기서 보물 쓰러올. 응. 네. 애물바리. 해물바리. 100점짜리. 선. 정답! 야! 대5멀 finde 5멀 기념 판매 werp над 이 이 노래가 모른 날의 여자만 꿈이 생긴 거야 어떤 모욕이 있더라도 이룰 거야 이룰 거야 앞에 바람소리 요만큼 들려줬다 이게 왜냐면 주영훈 형이 만든 노래인데 주영훈 형이 이 노래 원래 제목을 대통령이라고 하려고 했대 진짜 이 정도면 더 테스트 다운 해봐야겠다 나는 아니 함께 떠나는 전국에서 희철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희미를 만나긴 불렀다 역시 내 남자는 아영고에 없는 건가? 이길 수가 없어